제 4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왜 밥이 안 됐지? 어디 봐. 밥솥 버튼을 안 눌렀나 보네. 이상하다. 분명히 눌렀는데. 2번 민수 씨, 이거 여기에 심을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파면 되니까 잠깐만 들고 계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 심고 나면 물 좀 많이 줘야겠어요. 3번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도착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행기 수화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가 가장 많았고, 가방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리고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영수 씨, 발표회 잘 끝났어요?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5번 엄마, 저 용돈이 부족한데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난주에 준 건 벌써 다 쓴 거야? 6번 누나, 뭐해? 심심한데 나가서 배드민턴 치자. 좋아. 그런데 지난번처럼 졌다고 화내기 없기다. 7번 지영 씨, 다음 주 김민호 씨 집두리에 초대받았지요? 어, 맞다. 민호 씨 집두리 하죠? 깜빡 잊고 있었어요. 8번 이 선생님, 바둑대회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원장님. 학생들한테 신청서를 나눠줬지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여보, 바쁘지 않으면 넥타이 매는 것 좀 도와줘요. 이게 잘 안 매지네요. 알겠어요. 어, 근데 셔츠에 단추가 떨어졌네요. 금방 달아줄 테니까 줘봐요. 아, 여기. 이걸 못 봤네요. 아까 입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바로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10번 너무 졸리다. 아직 읽어야 될 책도 많은데. 졸리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전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못 일어나요. 잠 좀 깨게 잠깐 나가서 산책해야겠어요. 들어올 때 커피라도 사올까요, 선배? 아니야, 됐어. 좀 전에 마셨어. 11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부장님께서 계속 찾으시던데요. 잠깐 서류 받으러 홍보부에 다녀왔는데요.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거래처에 보낸 사진이 제품하고 다르다고 확인하러 오셨었어요. 빨리 연락부터 드려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 서류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12번 김민수 씨, 오늘 사용할 음식 재료는 들어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방장님. 정리하다 보니 안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빠진 걸 알려주면 제가 주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리실 앞에 있는 재료들은 먼저 보관 창고로 옮기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오빠, 오늘 백화점에 가서 엄마 선물 살까? 옷은 어때? 음, 좋아하실까? 지난번에 사드린 블라우스는 잘 안 입으시던데. 옷보다 상품권을 드리는 건 어때? 그것보단 엄마가 보고 직접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다음 주말에 모시고 가자. 우리 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당에서 약 20분 동안 학교 소개 동영상을 보신 후에 도서관과 체육관 그리고 기숙사 순으로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지하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돌아가실 때는 식당 입구에서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주시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에 탄 20대 남성 한 명이 부상을 당해 인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16번 선생님께서는 퇴직하신 후에 지역문화재를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퇴직하고 어떻게 노후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경험을 살려보라며 이 일을 적극 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일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우리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고 있죠.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민호가 낮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다쳤어요. 애가 자꾸 다쳐서 너무 속상해요. 놀이터에 보내지 말아야겠어요. 놀다가 다친 건데 뭘 그래요. 그렇게 넘어지고 다쳐봐야 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조심하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애가 자꾸 다치니까 걱정이 돼요. 18번 아휴, 이것 좀 봐. 아까 지하철에서 내 앞에 서 있던 사람 때문에 긁혔지 뭐야. 가방을 꼭 그렇게 뒤로 매야 돼? 그러게 말이야. 배낭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방을 돌려서 앞으로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 밑이나 선반 위에 두면 좋잖아. 19번 아직도 공중전화가 있네. 난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급할 때 써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면 되지. 누가 공중전화를 쓰겠어? 그래도 빌려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20번 선생님, 이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한국어로 옮기셨는데요. 한국 상황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한국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건 못지않게 번역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성격과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한국 정서에 맞게 표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인공의 성격과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추석 한 달 전부터 선물 세트를 10개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작년에 고객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 행사는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과장님, 곧 추석인데요. 추석 행사 기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빨라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추석 한 달 전부터 선물 세트를 10개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작년에 고객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 행사는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거기 서울 호텔이죠? 회의장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회의장을 찾으세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요. 회의장에는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장에는 발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의장을 이용하시면 음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장소를 둘러보실 겸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서울 호텔이죠? 회의장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회의장을 찾으세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요. 회의장에는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럼요.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장에는 발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의장을 이용하시면 음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장소를 둘러보실 겸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인주산 정상에 사다리를 설치하셨는데요. 서둘러 설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주산 정상은 바위가 많고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등산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등산객들이 인주산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인주산 정상에 사다리를 설치하셨는데요. 서둘러 설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주산 정상은 바위가 많고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등산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등산객들이 인주산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정장을 기증받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어제 한 벌 보냈어. 그런 데가 있어? 나도 안 입는 옷이 있는데 보내볼까? 근데 유행이 좀 지나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괜찮아. 사람들이 보내준 옷을 유행에 맞게 고친다고 하니까 정장이면 어떤 것이든 다 기증해도 된대. 우리가 보내면 수선과 세탁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거지. 무료로 대여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돈을 받는 거지?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들었어. 좋은 일이니까 너도 한 번 해보면 어때? 다시 들으십시오. 정장을 기증받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어제 한 벌 보냈어. 그런 데가 있어? 나도 안 입는 옷이 있는데 보내볼까? 근데 유행이 좀 지나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괜찮아. 사람들이 보내준 옷을 유행에 맞게 고친다고 하니까 정장이면 어떤 것이든 다 기증해도 된대. 우리가 보내면 수선과 세탁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거지. 무료로 대여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돈을 받는 거지?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들었어. 좋은 일이니까 너도 한 번 해보면 어때? 2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경기 내내 운동장을 뛰어다니시던데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한 선수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칙을 줘야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체력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한 일이군요. 부담감이 크시겠어요. 결승전이나 중요한 국제 경기에 들어갈 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양 팀의 승패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 실수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쳤을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기 내내 운동장을 뛰어다니시던데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한 선수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칙을 줘야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체력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한 일이군요. 부담감이 크시겠어요. 결승전이나 중요한 국제 경기에 들어갈 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양 팀의 승패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 실수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쳤을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담배값이 올랐는데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 담배값 인상은 별로 좋은 금연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연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금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 스스로가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흡연자들을 돕기 위한 금연 클리닉이나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올랐는데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 담배값 인상은 별로 좋은 금연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연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금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 스스로가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흡연자들을 돕기 위한 금연 클리닉이나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건성으로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수업이 재미없기로 유명한 교사가 있었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그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몇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첫째, 교사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경청할 것. 둘째,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여 줄 것. 셋째, 가끔 수업 내용과 관계있는 질문을 할 것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사의 수업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건성으로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수업이 재미없기로 유명한 교사가 있었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그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몇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첫째, 교사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경청할 것. 둘째,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여 줄 것. 셋째, 가끔 수업 내용과 관계있는 질문을 할 것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사의 수업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연기학과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나는 연기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일 겁니다. 오디션에서 감독에게 자신의 능력과 끼를 보여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대부분 거절일 겁니다. 물론 거절당하는 건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그저 자기 작품에 맞는 배우를 찾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수많은 거절의 좌절에서 도전을 포기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배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용감하게 나가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연기학과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나는 연기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일 겁니다. 오디션에서 감독에게 자신의 능력과 끼를 보여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대부분 거절일 겁니다. 물론 거절당하는 건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그저 자기 작품에 맞는 배우를 찾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수많은 거절의 좌절에서 도전을 포기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배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 구조까지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 구조까지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삼십 칠번 삼십 칠번 삼십 칠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가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밖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웅크린 자세와 달리 가슴을 편 자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립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우리 신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고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세가 업무의 성과를 높이거나 면접 시험의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법인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가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밖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웅크린 자세와 달리 가슴을 편 자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립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우리 신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고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세가 업무의 성과를 높이거나 면접시험의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법인 거죠.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콩코드 비용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로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곧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고 중단하게 됐죠. 이처럼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미련을 두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콩코드 비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현재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지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손해를 피하려면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인은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 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인은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 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 해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 발생할까요? 50만 번이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진을 겪어왔고 몇몇 큰 지진들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기도 했죠. 그 중에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최초의 지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거든요.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거죠. 대지진 이후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진을 통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지진학의 탄생을 가져왔고 현재 우리는 지진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해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 발생할까요? 50만 번이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진을 겪어왔고 몇몇 큰 지진들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기도 했죠. 그 중에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최초의 지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거든요.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거죠. 대지진 이후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진을 통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지진학의 탄생을 가져왔고 현재 우리는 지진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행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박람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행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48번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죠.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같은 지역에 살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이 대세였죠. 그러나 한 지역에 살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 진영에서 선거운동용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성별이나 직업,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메일을 보내죠.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구미에 맞는 공약만을 전달받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